많잖아 그냥 영화 명장면들 다 모아놨다구 영화중에 무서운 영화라는 영화 있거든 아아 온갖 짬뽕에 있는 비크 코미디 공포영화 아 그거 알아? 그 오뎅꼬치로 사람 죽이는 영화 아니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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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그거 개 웃겼는데 그니까 지금 그 느낌이야 딱 그 느낌 오뎅꼬치 뽑아가지고 사람 죽이더라고 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어어 어어 깜짝이야 어어 여기가 명단이네 아 지금 얘가 마음속에 지금 막 혼란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어 이해는 냈어요 스토리를 이게 이게 FPS라는건지 숫자 세기를 하는건지 개같은거 이거 어 어 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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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이런데 묻었어 설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깜짝 어 야аш 자 자 지금 음 룬님이 개똥 에 게 우유 치우고있는 동안에 제가 잠시 디펜하겠습니다 뭐야 형 조였어 지금 쟤 보슴전이야 지금 아 오 내 같은 거 그냥 나갑니다 그냥 이거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디로 나가 이거 아 그냥 쏘면 되나 이거? 어 됐다 너의 마음을 집착하게 하거라 들고 왔어 아 금방 지웠네 끝났어 어 다 잡았네? 왜 죽었어? 여자가 마지막 보스로 나오더니 그냥 한 대 맞으니까 죽었어? 아크는 저에다 저에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 네, 알겠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굉장히, 잘못됐어 그래서 저의 창원에 잠이 들었을때 그의 밤을 들었을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모든 게 코버스라는 그 인공지능 걔 로봇한테 다 희생된 거잖아 정신을 지배당해서 죄책감에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버린 거냐 다 말해 주네 이제 자기가 깨달았는 거잖아 그들은 잘 모르겠지 생각해보는 게 더 훌륭해져 우리 얘기해야 돼 아 나 이렇게 또 챕터 하나 끝나고 예예 스킵 새로운 거 뭐 있나 봅시다 나는 미션 끝나면 제일 궁금한 게 의상 의상이 하나씩 계속 나오니까 하나 또 나도 우와 우와 윙맨 야 이거지 윙맨 정도 입었죠 우와 윙맨 풀셋이다 아 진짜 의상까지 그래 윙맨 풀셋이라고 해야겠다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윙맨 풀셋 입어야겠다 마이크도 왜그래 잘가다가 또 의상에 어 아 지금은 아 한번 뽑았다 껴 전화 연간 다시 해줄게 의상 이것도 좀 괜찮은데 이거 입자 이거 아아 지금 어때 됐어 아 살짝 그러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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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아 아 그냥 컴퓨터에서 뽑았다 껴 그냥 뽑았다 껴어 뽑았다 껴어 아 그래? 어 이게 그 볼륨 조절하는 거기서 좀 연결 좀 안 좋나봐 그런가 보네 괜찮은데 괜찮아 여보세요 어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야 무기를 좀 바꿔볼까 나 지금 레벨 몇이야 와 권총 제자는 리벌버 나왔다 아 그래? 은근히 유탄발사기 쓸모없어 그치 어차피 큰거 잡을때는 이거 튕겨버리잖아 거기서 새로운 총 나오잖아 그치 아 근데 난 안돼 이 총을 써볼까 HVK30 U.A.는 리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총을 바꾸게 아 야 필요없어 지금 근데 지금 총 바꾸면은 내가 볼 때 엔딩 못 봐 솔직히 이게 레벨이 다 초기화되잖아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 부속품도 다 달라질텐데 다 없어질걸? 어차피 니가 잡으면 되니까 음... 하하하하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나는 내가 드리고 싶은 샷건 들게 난 하하하하 내가 다 잡을테니까 형이 뛰어다녀 아 뭐야 나 초기화됐어 아니 걔같은거 이거 오 나 C4도 있네 나 술탐 말고 딴거 써봐야겠다 EMP는 비록 잠깐만 야야 이번에는 총을 일단은 필수적인거는 다 끼겠습니다 요거랑 요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사거리 아 사거리 발사속도 아 이게 낫... 아 잠깐만 아 이게 낫죠 어 사거리는 뭐 거의 상관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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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형 나는 똑같은거 쓴거 맞아? 헬멧? 아 나 좀 봐봐 어 왜? 헬멧 좀 봐봐 아 똑같네 어 똑같은거야 아 오케이 능력 좀 찍고 찍을거 있으면은 어 이거 뭐지 아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응 흠 능력 두개남았는데 이번에는 어 두개남았는데 아 나도 카오스 풀까지 찍었었네 아 그래? 어 나 이번에 카오스 한번 써봐야겠다 그냥 갑시다 마지막에꺼 써 마지막에꺼 써 마지막에꺼 재밌다라 아 잠깐만 마지막에꺼? 어 카오스 재미도 될거 그러니까 토하는거 말하는거 아니 아 말하는거 아니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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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그거 쓰려구나 잠깐만 이거 바꿔야되지 타겟 에디어스 여기서 여기서 뭘? 뭘 쓸지 바꾸는거 있잖아 레디아로 들어가서 바꾸는거지 아 오케이 응 갑시다 진행합시다 어 갑시다 난 준비됐어 너만 오면 돼 됐어 근데 이게 몇번째 미션인지 모르겠네 그렇지 테일 어 한 여덟번째 정도 되지 않나? 한 여섯번째지 않을까 일곱번째나 그거밖에 안됐나 우리가 기지에 온게 그거밖에 안됐나 지금 우리 딱 플레이한지 다섯시 반 됐어 지금 그거밖에 안됐나 그거밖에 안됐나 모르겠네 어느정도 했지 아 나도 모르겠어 분명한건 아직 방송이 많이 남았고 시청자분들은 행복하게 추천을 놀라야된다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어 테일러는 테일러가 안으로 테일러가 안으로 테일러를 죽인다 차고 그부분을 얻을 수 있는가 조금만 테일러를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지금 테일러가 계속 테일러를 죽인다 최종 목표일거 같애 같이 하나가 되는거지 기계랑 두개를 죽이는건 조금 약간 뭔가 분산해야되지 않겠어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절대적인 보스처럼 만들어서 개하나 잡고 깔끔하게 게임이 딱 끝나는게 어 우와 이거 뭐야 갑자기 전투기 나오는데? 오오 오 확실한거 반이상 했나보다 어 그런가보다 우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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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야 개짜른데 아니 내가 조종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어 얘가 알아서 방향 가는거고 내가 쏘네 와 막 도는거 봐 우와 어 어 죽였다 죽였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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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같은거 어 진짜 전투기에서 저렇게 불나면 어떤 느낌일까 레알 어 진짜 탈출하고 싶겠다 그니까 나이스 하나 더 터뜨리고 아 죽여 그냥 걸리는건데 아 그냥 보내버려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뭐야 목표가 오 개잘 부졌네 씨 칭찬을 하면 안돼 어떻게 올라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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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속이랑 물속이랑 똑같애 더이상 올라가는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 이거 물속이랑 똑같은데 더이상 안올라가지는데 나는 아 진짜 아 이렇게 돌아가야겠다 아 이렇게 돌아가네 아아 아 저게 최대 높이네 아아 아 씨 저게 최대 높이였어 씨 아 한개 남았다 미사일 한번 써 사다다사다아 그렇게 오 저거 뭐야 셋 놀래라 빨간색 다 써야되지 유도 미사일은 아니네 아니야 락하면 유도돼 아 그래? 어 동그란거에 빨간색되면 그때 이제 유도돼 어 아니 그 뭐야 정육면체 어 작은거? 어 작은거 사람이 잡히나봐 그래 착지합시다 가자 가자 심플하게 이건 좀 잘 만들어놨네 전투기는 어 운전하기 쉬운데? 어 나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다 잡지 않았네 이거 어떻게 다 잡지 않았던데? 그래 쿡 오브 듀티는 사실 이렇게 미래전만 넣었어야 됐어요 할거면 차라리 여기 여기 이 플랫폼은 제 플랫폼은 제 플랫폼은 제 플랫폼은 제 플랫폼은 제 플랫폼은 도착할 수 있어야 돼 아 퀄리티랑 지금 여기랑 비교해봐 어 걔네들 무슨 C 모자 색깔 이상한거 쓰고 나와가지고 막 하이마 극혐이잖아 그치 그걸 비하면 이거 진짜 집중력 확살잖아 게임 몰입도 살잖아 레알 몰입 레알 번호 몰입도 살잖아 게임 랜딩한다 랜딩한다 자 이거 한번 써봅시다 자 너희들한테 써줄게 이러면 얘네들이 토하면서 심장마비로 죽는대요 개쩍이죠? 우와 리얼이야 와 이거 토하고 있는 얼굴 표정만 아이씨 아 미친 야 레알 레알 썩었네 아 개웃겨 진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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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이거 중독된다 이거 많이 칠거 같다 애들 표정만 아이씨 여보세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이쪽이 아니구만 어 뭐야 뭐야 나 나갈게 어 이거 또 찍히는거야 또? 잠깐만 디서 블링 컴스 12프로? 찍히는거 같은데? 아 그러네 그러네 케인 찍히는거네 아 나 나 카우스에 막 카우스 잡고 가니까 가죽 하나 들었어? 잠깐만 나 카우스에 막 구워 야야? 어딨어 아 한번에 토하거라 이씨 대구제 오오 어 잠깐만 여기있으면 안돼 이런데 이런데 너무 있으면 위험하다 하아 내 스코프는 이게 이게 제맛이야 손맛이야 오케이 다 죽어서 그냥 앞에 토해 토해 손도 안대고 죽이네 아 얘 바주카스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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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야 잠깐만 기계 가자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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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런 개같은거 뭐야 왜 안돼 그 위에 바주카없어? 어 위에 바주카없어 내가 다 먹었는데 그럼 내가 잡을게 기계는 기계 어디였어 방금 내가 죽였어 아 그래? 어 이거 왜 줬지? 어 저거 타야되는거 아냐 저거? 아 그래? 아 그러네 어 갑시다 아이고 어딨 아 갑자기야 어 한 대씩 타자 어 오케이 됐다 어 됐다 간다 사간 출동 우와 지원 뭐야 아 형이구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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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사일 순식간에 그냥 죽여버리네 그냥 다 보내버리는거지 그냥 다 보내버리는거지 그냥 다 보내버리는거지 인간들이 뭐야 이거 다시 찾잖아 어 그러네 랜딩 랜딩 아 나 폭탄 바꿨는데 폭탄 바꾼 폭탄 쏴볼까? 아 그래? 폭탄도 바꿀 수 있어? 어 뭐지? 뭐가 터지는거지 감적이야 아이씨 오 폭탄 폭탄 오 수류탄 수류탄 오 어디서 알피치 이 땅을 쏘니 아 그냥 좀 반짝반짝반짝반짝까지 다 터지네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건가? 아냐아냐아냐 이거 판넬 여는거야 판넬 어 형 여기 폭탄있어 여기 먹어먹어먹어먹어 아 retrou call 아 그러네 이제 또 딥팬이네 또 딥팬이야 딥팬 아 누가 쏘는거야 이 남는거야 남는거 남는거 내가 다시 하께 나이스 얘네 토 하는거 보세요 으으으 mã бр 아 마모아 그럴 때가 아니야 위에 너무 많아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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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흑형은 별거 없는데? 응 다 죽였어 와 이 아줌마 완전 다 집어뜯네 그냥 아주 그냥 이거 이러고 있는데 손 괜찮을까? 이 아줌마 이거 손은 저거잖아 일반 손이잖아 얘 일반인인데 어 그러니까 어 저 손 뭐야 엄마? 엄마 뜨거워가지고 잘 만질수도 어 포해라